안녕하세요. 거미진입니다. 제가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까 앞에 영상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따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. 제가 이제 또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채널 링크는 사장님이 댓글이라던가 이런 데 위에다가 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 진짜 안녕히 계세요.